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4,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22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로 2022년 5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의 국내 1위 앱자리를 내줬을 당시 유튜브와 격차는 10만 4,980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5배인 54만 3,152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 출시한 유튜브의 쇼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달 월평균 사용 시간도 유튜브가 카카오톡의 3.5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